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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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뭐 준비했나요? 생일 씨? 안녕하세요. 양치입니다. 밥 먹고 양치다 하고 깔끔한 마음으로 그렇죠. 여러분들 저희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자, 지금까지 모두 준비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칭은 시작 부탁드릴게요. 자칭으로 네. 감사합니다. . 곧 컴백을 이루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껴라 아껴라 형이 찔나 정도로 아낀다 세대! 라틴! 감사합니다! 너무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